음악 방송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은총씨와 함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둘 다 시커멓게 하고 왔어요. 그렇죠. 날씨는 봄이지만 벚꽃은 다 적고 네 봄 뭐 우리한테는 상관없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는 낮에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죠. 봄은 뭐 벚꽃도 사랑도 다 남일이다라는 얘기에서 오늘은 봄사랑 벚꽃 말고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원래는 사실 벚꽃 엔딩 봄바람 휘날리면 약간 이런 설레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 벚꽃도 이제 엔딩이고 그리고 뭐 솔직히 이번에 또 나라에서 또 이제 또 지금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좀 당첨제로 해가지고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것도 듣고 굳이 당첨까지 받아가면서 뭐 보러 가야 되냐 그래 맞아요. 벚꽃은 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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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냥 황사나 좀 지나가고 좀 여름 돼서 비나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치고도 우리 너무 시커먼 거 알죠. 문중씨 심지어 모자까지 시커먼 걸 뒤집어 쓰시고 신발도 시커먼 거. 신발 시커먼 거 바지 시커먼 거 후드 달린 시커먼지 시커먼 거. 아주 오늘 그냥 암흑의 자식들 시커먼스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이게 UR-RT2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UR-RT4를 했었어요. 이게 6인 4아웃. 저희가 오늘 할 거는 4인 2아웃. 그래서 그 구스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UR-RT4 같은 경우에는 69만 9천원. 꽤 가격이 있는 편이죠. 중갓대를 넘어간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RT2는 어떻게 보면 엔트리급의 거의 약간 마지노선. 이거 이제 넘어가면 이제 엔트리 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가격. 어렵습니다. 네. 39만 9천원입니다. 이게 다른 이제 저희가 뭐뭐를 했었냐면 UR-E2C, UR-44C, UR-24E, 그리고 UR-RT4를 하고 지금 RT2를 하는 거라 스테인버거 걸 지금 5개 했는데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인버거가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꽁꽁 숨겨놓는 좀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어떻게 찾는지 오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스테인버거 사이트 와서 보시면은 이 밑에 유저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저 매뉴얼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이것만 매뉴얼이 얘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제품명 치시면 이제 나와요. UR, 이거 뜨죠 이제. RT2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말고 이거 말고 밑에 가서 보시면은 오퍼레이션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DF를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오퍼레이션 매뉴얼의 가장 마지막에 제품의 상세 스펙이 나와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이내믹 레인지 마이크 인풋 1, 2는 101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라인 3, 4는 102가 나오고요. 메인 아웃풋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네, 114dB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낮지는 않아요. 낮지는 않은데 왜 이걸 그렇게 꽁꽁 감춰놓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라고? 왜 그럴까요? 아니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이 DA 컨버터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장 궁금해한다는 걸 알면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는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에 하나잖아요. 다이내믹 레인지가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다이내믹 레인지라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디테일들에 따라가지고 사용감이라든가 음질의 차이는 같은 다이내믹 레인지에서도 서로 기계마다 상이하게 들리는 거는 맞는데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 이게 그래도 엔트리급이네 아니면 하이파이 오디오이네 이런 걸 인지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감춰놔서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106의 제왕이라고 106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일단은 구매하기 전에 ADDA 컨버터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온지는 알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일단 숫자적인 수치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건데 다이내믹 레인지, 네 그렇죠. 얘를 숨겨 놓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 찾아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찾게 구글링에도 안 나와가지고 사이트를 뒤지다 이거 방법을 알아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저 매뉴얼 그래서 뭐 사실 다른 다이내믹 레인지보다는 그냥 요거 하나 메인 아웃프, DA 컨버터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저희 사이트상 버즈비 사이트상에서 한번 볼게요. 투 채널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루퍼트 니브 트랜스포머 내장. 저희가 예전에도 그때 루퍼트 니브 버튼 눌렀을 때 여기서 뭔가 사운드가 좀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인터페이스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시그니처죠. 네. 39만 9천 원의 가격 내려서 보겠습니다. 오케이. 외관은 보실 수 있고요. 자 뭐 이거 본 김에 그냥 바로 외관을 먼저 보고 올게요. 네. 자 UR-RT2입니다. 네. 한 1.7kg 정도 되는 무게. 이 앞에 이제 인풋 단자 멀티 인풋으로 두 개 있죠. 네. 이게 마이크 라인 인풋이고 이거 하이지 하이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표시등이 있고요. 이게 바로 루퍼트 니브 디자인 트랜스포머입니다. 딱 누르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의 사운드가 여기서 확 뭔가 부스팅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각 채널의 개인 양 그 다음에 폰 헤드폰 볼륨 아웃풋 헤드폰 단자 옆면 깔끔 이쪽도 아무것도 없고 아래쪽에 패킹 자 뒷면 전원 그리고 아답터 USB 2.0 이게 좀 아쉽죠. 3.0이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니까요. 네. 48V 온오프 그리고 미디인아웃 그리고 메인아웃과 라인인풋이 있습니다. 끝!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뭐 별거 없죠. 똑같이 생겼죠. 자 그래서 여기 4인 2아웃 이렇게 되어있고 USB 2.0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루퍼트 니브 디자인 변환기를 전면 패널에 E 입력에 탑재한 프리미엄 클래스 USB 2.0 오디오 인터페이스다. 그렇게 되어있고 UR 시리즈로 정평이 나아있는 D-PRE 마이크 프리앰프 두개가 함께 그리고 R&D 루퍼트 니브 루퍼트 니브 디자인이죠. 이 변압기는 뭐 여러가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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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좋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뭐 요즘 웬만하면 3.0을 줄텐데 얘는 2.0이네요. 2.0 네. 그거는 조금 아쉽죠. 네. 24비트 192kHz까지 지원이 되고요. USB 3.0 아니고 2.0입니다. 팬텀 파워 지원하는 클래스 A D-PRE 마이크 프리앰프 두개에 장착이 되어있죠. 그리고 입력마다 전환이 가능한 네. 이렇게 루퍼트 니브 디자인스 트랜스포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 이런 상세 스펙들은 여러분들 직접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프론트 패널 이거 앞에서 저희가 실제로 외관 보면서 다 봤던 부분이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어 패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미디 미디 인아웃 있고 2.0이고 이런게 살짝 그 구형 인터페이스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건 아니에요. 보면은 요새 거는 거의 약간 이 미디 단자도 이 케이블 단자로 거의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점점 뭔가 그 컴퓨터에서 그 디스켓 점점 그거 없어지고 CD롬 없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은 최신형은 아니다. 요런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일단 2.0에서 느껴지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도 나와있죠. 192 그리고 뭐 디프리 그리고 요거 루프트니브 디자인드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루프백 가능하고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셋업 시나리오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견본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네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비교한 게 있네요. UR-RT2, RT4를 비교한 스펙표에서 보면 이제 뭐 인아웃 수라든가 이제 뭐 아날로그 입력 마이크 입력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둘 다 루프백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게는 얘가 1.7kg 어 어 RT4가 더 가볍네요. 음 왜 그렇죠? 아 RT4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바뀌어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게 RT2가 4인 이하우시고 그리고 RT4가 6인 4아우신 건 맞거든요. 네. 근데 보면 RT4가 더 큰데 지금 요거 사이즈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얘가 RT2가 1.7kg RT4가 2.4kg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부속품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가격이 399,000원이죠? 네네네. 지금 동급 때 보면은 이제 뭐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사이사이 그리고 이제 뭐 어디언트의 어 저기 봅시다. 저 귀봐 봐요. 네. 어디언트의 ID14 MK2 뭐 요정도 그 정도가 돈가격돼 있네요. 네. 돈가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도 요거 구매하시기 전에도 이제 돈가격돼가 어떤 애들이 있고 이제 각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스테인버거에서는 이 니브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요렇게 저희 오늘 스펙을 먼저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를 지금 뭐 뭐랄까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봄송 네. 봄사랑 벚꽃 말고로 네. 뭐요? 중간에 내가 멈췄어. 왜 멈췄죠? 그러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어... 저희를 싱숭생숭하게 하는 봄송 봄사랑 벚꽃 말고를 이제 견본으로 시연을 해서 사운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총시간 마무리해 주시죠. 동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로고딩 타임스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